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범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 YWCA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. 세계 YWCA는 정책 제안서에서 여성과 남성 간 권력관계 불균형을 야기하는 성불평등이 모든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이라며, 이러한 불평등 요인이 계속되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단체는 특히 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 출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,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여성의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족과 사회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단체는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폭력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교육과 행동변화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며, 특히 교육과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농촌 여성,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단체는 또 여성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,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와 영역에 걸쳐 적극적인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